원격 미얼 서바이벌 추격 감기 공격 미얼 서바이벌 희동기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윤서단 팀들을 소개합니다. 하이킬링의 지절 밀가루 총렬 김진 자타가 공연하는 원조 범짱 구준혁 WS 501의 신세대 꽃미남 박정민 WS 501의 활박미남 허영생 우리 WS 501의 박정민 군도 체력이 강하고 보통 분들 이렇게 나오면 두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일단 근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랑 표정 봐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한 글자로 된 부위를 말씀하세요. 스타트! 코! 코! 맞습니다. 다시 리턴! 발! 발 너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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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도망잡힘에게 돌아간다.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네, 저 원래 옛날부터 총싸움을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느릿느릿해 보이시는 예, 이병진 선배님과. 이병진 잡기 쉽죠. 네, 그리고 날렵하신 제롬 씨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롬과 그럼 이병진을 맡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윤정수 씨는 맡겠습니다. 자, 영원! 정매인 크로스! 출발! 잠깐만요. 저희가 먼저 놀래켜요. 잠깐만, 잠깐만. 뭐! 어! 대장금이 막날리는 것 같습니다. 막날리. 아, 이게 지금 죄수. 이게 아닌가요? 죄수, 그 대장금에서 죄수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인형입니다, 이게. 이 대장금 때. 이게 대장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이게 대장금? 이쪽에. 어,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저기 뭐야, 아니, 저 스탭이잖아. 아니에요. 제대로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고,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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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람,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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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국에 대해. 어머, 왜, 왜 자꾸 싸워? 쟤네마 역정도 몰라? 네, 예술의 끈질긴 함성을 들어봐. 뭐 했어요, 함성들을! 어디십니까? 어 이거 뭐야?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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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에서 앞장에서 다 뜯어져 야 수락, 수락만 해 수락, 수락만 해 수락은 어디에 있는지? 대상금에서 수락과 음식 만들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락과 음식 만들고 다 찍던 데 안 되는 거 똑같이 다 어? 이거 잠깐 왜 깨졌지 이게? 어? 깨졌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깨진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찾았다 저거 뭐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 맞췄었어 잡아라 이거 어디 갔어 어 빠르네요 이야 아 다들 뭐 수락관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미 쉽게 많이 보입니다 아 수락관이요? 도로 오오오오오오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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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본기 본장님 정말 실적 알려주세요 영생아 지금 누구십니까 병진이야 형 혼자 살아남으셨습니까 재롱도 아직 살았고 나도 아직 살았어 너 어디 혼자 있니 어디 혼자 있어 공으로 들어오다가 앞에 의금부에 끌려온 장면 아 이 틀릉으로 울었잖아 아 장금씨가 줄이 틀리는 거야 야 이렇게 곤장 열대를 쳐 궁밖으로 치고 이때 많이 울던 장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찍어 아 이게 여기구나 아 저도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아니 앉아보세요 그럼 줄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 저기 근데 저기 껌으로도 입으면서 애들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뭘 틀리면 되나요? 우리 지용훈씨 여자들이 저녁을 많이 하고 있지? 그런 거 가르쳐주지? 가르쳐 나도 몰라 지금 달랠 걸 달래야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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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 드릴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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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요. 내 방호복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항아리 누워있는 것 같지 않더나? 아니요. 뒤에 윤종수나 이름이 대무짝 많았고 써있는데. 윤종수나 이름이 대무짝 많았고. 아 이런 사람. 안 써있는지 몰랐지. 조명을 받으니까 번쩍번쩍 빛나는데. 김진아야. 헉기사. 홍달기사 좋지요. 야 우리 헉기사. 일단 백기사는 빠질게요. 전 해당 사항이 없어요. 헉기사가. 형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나이도. 제가 대신 헉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아. 네. 살았냐 죽었냐. 아직 살았습니다. 어디에 있냐 지금. 지금 그 망나니 뒤에 건물 옆 뒤에 숨어있습니다. 추격자들 어디서 봐야냐. 그럼 여기에 바로 앞에 무당쪽에 추격팀이 있습니다. 무당쪽에 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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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가까이 있나봐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tyrewer said. convince. 걍을 잡았다. 아, 아니다! 이재아, 잡힌 것 같은데. 보고할까요, 나 배고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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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 분은 내 남자때문에 우리 이재양이 물속에 빠지셨습니다. 이제ή씨가 입은 옷이나 헤어스타일. 너무 다시 깜찍해지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잡힌 순서대로 지금 서있는거네요 그렇죠? 윤종수씨 부터. 이제 buena 자세 잡으세요. 김화 자세, 자세! 하하하하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